대지진이 덮친 형제의 나라 튀르키에를 돕기 위한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사관을 사칭하거나 기부 방식을 몰라 정작 기부를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데일리TV가 직접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에 대사를 만나 피해 상황과 주의점, 당부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주한 튀르키에 대사관 앞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에를 덮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는 꽃이 놓여 있습니다. 피해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건물들은 대거 붕괴됐고 남은 건물들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큰데다 전기와 가스, 스토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마저 모두 파괴됐습니다. 현재 1,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4만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달합니다. 21세기 들어 여섯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물품은 생존에 필요한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구체적으로 겨울용 구호 텐트와 이불, 전기 히터, 침낭, 쉘터 컨테이너와 발전기, 샤워실, 화장실이 시급하고 생리대와 기저귀, 물티슈, 치약 등 위생용품을 기부하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현지는 수도 시설마저 파괴돼 세척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생환경이 열악해 중고 물품은 받지 않습니다. 트리키의 대사관은 기부를 위해 하나은행의 공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유니세프와 레드크로스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기부해도 됩니다. 기부금은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후원을 이유로 대사관을 사칭해 기부금을 모으거나 SNS상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기 행각이 기생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무라 타마르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면서 형제의 나라인 것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됐고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더 발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 타마르 대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트리키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